이번 사연은 고집센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고 시댁 차례와 제사를 간소화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은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고 남편과 맞벌이하며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시댁 차례상을 간소화하게 바꿨습니다. 그동안 드센 시어머니 때문에 주눅들어 말 못하고 살던 형님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막내며느리인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전화해서 저에게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이런 전화를 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께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찔러보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부부는 양가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했어요. 저희 아이는 이제 3살이 되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쥐어주고 싶으니까요. 저희는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은행에서 근무해요. 고객들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이든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는 걸 알기는 하지만요. 나름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으며, 급여도 적지 않아 저는 제 직업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건물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데 남편도 본인이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는 가까운 공원이나 동물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괜찮지만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집에서 부리는 여종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통이 어떻고 하시며 전통 핑계를 대지만 시어머니는 본인 고집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시죠. 시댁에 가면 저는 항상 부엌에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근처에 얼신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과 다르게 본인은 며느리들에게 빨래 청소 같은 것은 안 시킨다고요? 무슨 대단히 착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정말 짜증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저의 관계도 흔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고 타협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차례나 제사 때 좀 음식을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면 어느 양반집 종가 제사상에 제사 음식이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간단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기 전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독교인인데도 제사를 지내고 차례상을 차리는데 그건 아버님의 뜻이라고 하더군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다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참...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날부터 시작해서 명절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부엌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중에 제가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간소화된 차례상을 제안해보니 시어머니는 저를 누려보시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1년에 3번밖에 없는 걸 간소화하는 게 말이 되냐, 조상님이 드실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야지 하셨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제사 때마다 열심히 하는데 너는 그딴 소리나 하고 있냐고 하시며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너는 네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거냐면서 막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시댁에서 막내인데 형님들도 명절 때문에 힘들어해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전통 따지실 거면 옛날처럼 결혼할 때 집을 해주셨냐고. 그렇다면 저도 불평하지 않을 거라고. 전통 따지면 어디 여자가 바깥일 하냐고. 집안일 잘하면서 남편 따르고 아이 잘 키우는 게 여자 몫이지 않냐고. 당장 일 그만두고 저도 집안일만 하고 남편 혼자 돈 벌어오라고 하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엄청 흥분을 하시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형님들은 저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아주버님은 안방에서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서 나왔습니다. 저도 이미 이렇게 된 이상 할 말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무슨 일을 한다고 왜 여자들이 다 해야 한다고 요즘 세상에 이런 집은 드물다고 저도 언성 높여 말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시려고 하시고 남편은 저를 잡아주며 보호하려 하고 형님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아주버님도 말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다 무시하고 앞치마 벗고 자고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나오기 전에 한마디 했어요. 내 아들한테는 이런 악습 물려주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저도 남편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착해서 남편이 얘기하길 꼭 그렇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했어야 했냐고 나중에 조용히 얘기해도 될 것을 엄마랑 형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어야 했냐며 따지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치도 망설임 없이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어머님이랑 아주버님들이랑 같은 마음이고 내가 심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라고 미련도 원망도 후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추석 날이었는데 난 참석하지 않을 테니 당신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그냥 아들 데리고 집에서 쉬었고 남편 혼자 시댁에 갔다가 저녁 시간쯤 들어와서 당분간 저는 자기 집안일에 참석 안 해도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무심한 척 알겠다고 했고 형님 두 분이서 전화와서 잘했다고 아주 속이 시원하다며 기프티콘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명절때부터 동서가 제안한 간소화된 차례상으로 하자고 시어머니께 얘기할 것이고 만약 시어머니가 거절하시면 형님들도 저처럼 명절때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할 거래요? 얼핏 잘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냉랭하고 말 없는 남편이랑 한 집에서 같이 있으니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친듯이 명절 전날 음식 다듬고 굽고 튀기고 하루 종일 맞는 기름냄새와 관절 다 나갈 듯한 고통스런 일을 하지 않아 좋을 것 같긴 해요. 우리 대에서 이런 악습이 사라지길 바라고 간소화된 차례상이 보편화되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며느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셔요. 남편과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좀 어색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댁에는 명절때만 가고 차례상도 간소화된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있는 수밖에 없죠. 아들은 어린이집 잘 다니며 자라고 있어요. 그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화해하자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막말과 위협적인 행동들을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여기신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며느리들을 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어머니는 며느리뿐 아니라 손주까지도 당신의 소유물로 보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저와 남편의 관계마저 흔들렸었다고요. 어머님의 마인드가 이러하신데 저와 잘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서로 기본 도리만 하고 살자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좀 버릇 없는 며느리인 것 같네요. 시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형님들과 제가 고생하다 짜증나서 부부관계까지 나빠지는 것은 안 될 일이잖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종택의 제사상 사진을 보니 제사음식이 많이 간소하던데요. 스니님 덕분에 시댁이 뼈대 있는 가문이 되었네요. 형님들도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멋지십니다.